박수 오빠! 어? 왔어? 보라야? 아, 나 너한테 뭐 할 얘기 있었는데? 뭐? 아, 우리 헤어지자 뭐? 그런 말은 무슨 김치 달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하는 거 지금 장소가 중요해? 여자 생겼지? 어떻게 알았지? 또 어떤 여잔데? 이 여자는 5대 얼짱에다가 인형같은 외모에 아주 완벽한 몸매까지 갖춘 그런 여자야 지금 올 때가 됐지? 어? 하나도 내가 놀랍지가 않아 지금 뒤에 있죠? 나와요 빨리 오빠! 어, 아무리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별, 박한별이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예쁘시네요 전 신보라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쪽은 이름만 예쁘세요 네? 완전 공감 뭘 공감해, 뭘 공감해 어서오세요 테이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7번 테이블 앉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세븐 네? 여기 세븐이요 세븐 야, 여기 세븐 맞지? 앉아, 앉아 여기 하나, 둘, 셋, 세븐이서 세븐 테이블 맞습니다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시저 샐러드하고요 토마토 스파게티하고 까르보나라 주시고요 음, 우리 한별이 뭐 먹을래? 음, 나는 오빠의 사랑 하아! 뭐요? 그걸 넣어주세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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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그냥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주시면 돼요 새까만 걸로 있잖아요 새까만 무슨 그런 생뚱맞은 주문을 해요? 야, 우리 한별이가 작가라서 그래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거든 작가야? 응 아, 그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사진 올리고 한별이가 한별이에게 한별아 괜찮아, 토닥토닥 뭐 이런 허색을 올리고 막 그러나보지? 요새 뭐 개나 소나 작가래 아니거든 우리 한별이 소설도 써 그것도 공포소설 네 제 눈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요 헉! 지금 여기도 있어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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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항상 보라씨 사는 동네도요 제가 지금 어디 사는데요? 보라씨 그 동네 사거리에 편의점 하나 있죠? 어 맞아 특히 밤엔 어두워지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요즘따라 해도 길어졌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하지 밤이면 사람 없고 요새 여름이니까 해 길어지고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우리 얼굴 하얘가지고 창백한 게 공포소설 작가가 아니라 그냥 귀신 같아 멍청한 귀신 야 귀신이라도 이 얼굴이면 평생같이 산다 괜히 불어오니까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전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어련하시겠어요 어 잠깐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알아요 면발이랑 소스랑 야채 아니 이 안엔 정성이 들어있어요 아! 우와! 어떻게 알았어? 나 소름 끼쳐 이거 닭살 돋는 거 말고 대박이다 어떻게 맞췄어? 뭘 닭살 모르고 있어?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우리 오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봐요 우리 오빠요 바람둥이에요 아주 여자가 바뀌어요 야 알아요 저도 한 남자 그렇게 길게 못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그치? 난 막 한 사람 10년씩 만나고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더라 10년? 미쳤나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요 티아라, 태티성, 백지영, 원더가 있어 막 이렇다니까 아 근데 그럼 그쪽은 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겠지! 매력 되게 있는 스타일 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그럼 그럼 아 이것 때문에 만났구나 그럼 매력이 있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우울할 때 보려고요 웃기게 생겨서 뭐야 지금? 아 그치 나도 우울하면 얘 보고 막 그러거든 아 지금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뭔데? 아 이 코너 다음 주에 설마 또 여자 나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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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아악! 아니야! 지금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원빈, 현빈 공유! 제발 송중기 한 번 더 놨으면 좋겠다 아 제발 한 번 더 놨으면 좋겠다 노브레인 노브레인 아니야 JYP 아악! 김도균! 김도균! 아니야 지금 둘이 짜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제 말을 진짜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귀신을 한 번 불러볼게요 귀신을? 네 자 이걸 하나씩 잡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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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두 개의 날이 떴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분신사바 훈령님 오셨나요? 오셨군요 오셨군요 어떤 거? 어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조용!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시끄러워요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 아저씨 때문에 뭐야 이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입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동네 거진데요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거진데 뭘 이렇게 먹고 찐 거야 아저씨 한 입만 줘요 아저씨 한 입만 줘요 아 야 이걸 다 먹으라고 음 맛있네 에이 응 isted